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 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오마에 게니친님이 지으신 남문 쾌답입니다. 오마에 게니치님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영 컨설턴트이자 피터 드러커 톰 피터스를 잇는 세계 3대 경영구류라고 합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인생의 통찰을 짧은 명구로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쓴 100권이 넘는 저서와 40년간 기고한 자료에서 들려주고 싶은 뼈 때리는 문장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로운 생활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꿈꿉니다. 하지만 많은 결심을 하고 시도도 해보지만 항상 제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의지력이 없음을 한탄하며 나는 안되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인트로에서 소개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을 달리 쓰는 것. 둘째,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셋째,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문장을 덧붙였는데요. 이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만 해서는 절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간결한 문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도 해줍니다. 비록 긴 내용은 아니지만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답이 없는 시대를 이길 유일한 지혜. 이 세상 어디에서 일하건 사업과 관련된 사람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도전하는 사람, 벽에 부딪힌 사람, 호조에 들뜬 사람, 막중한 책임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 그리고 좌절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힘들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답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이 없는 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알 수 있다. 정글에서도, 비포장 도로에서도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치 않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힌다. 나중에 하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자 라고 생각한다면 지적으로 태만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손님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물음에 답을 얻으려면 손님으로 북적이는 가게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히트 상품을 골라 연구해야 한다. 답이 쉽게 보일 리 없고 어떤 답이 옳다고 단정하기도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검증을 반복하면 자기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통찰력이다. 두뇌를 최대한으로 회전시켜 논리적인 사고를 계속하면 미처 생각지 못한 견해나 간과한 사실, 잘못된 행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기회다. 급격한 외부적 변화가 일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중심을 잡고 싶다면 통찰력을 무기로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자. 그것이 답이 없는 시대를 이길 유일한 지혜다. 투자 분야에서도 대가들이 하는 말이 자신만의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다면 버린다. 남들과 똑같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는 순간 두뇌의 회전이 된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계속해 노력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고 생각하는 힘도 늘어난다. 스스로 답을 찾는다. 누군가로부터 답을 구하는 데 익숙한 사람보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 답을 찾는 사람의 생명력이 강하다. 꾸준함이 이긴다. 경영에도 컨닝이 존재하기에 무엇을 알든 배우든 나만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똑같은 답을 얻었다 해도 꾸준하게 노력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고민할 시간에 행동하라. 결과가 좋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으니 해댈 것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더욱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다. 우리는 문제를 너무 골똘히 생각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시 생각한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백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도 못한다.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즉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하고 이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 어떠한 힘이 일시적인가 지속적인가 그것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지속적인 힘이라면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인가 약화될 것인가 벡터는 일정한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라고 합니다. 변화하는가 이 모두를 고려해서 미래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해 본다. 이러한 논리적 통찰을 반복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통찰력은 예언, 직감, 영감과는 달리 누구나 익힐 수 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시장을 예측하거나 특정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고자 하는데요. 완벽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글처럼 논리적 통찰을 반복한다면 어느 정도 추세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지만 위대한 발명가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을 집요할 정도로 계속 계속 반복한다면 기업 간의 경쟁에서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생각하는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비법이다. 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제약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등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바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인재, 비즈니스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란 매사를 스스로 분석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일을 구상해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논리적 사고를 통해 현실을 해부하고 문제의 본질을 알아낸다.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세운 후 책임을 갖고 행동한다. 기업, 아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절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인재다. 일단 부딪혀 본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하다. 자신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을 피하느냐 아니면 일단 부딪혀 보느냐 바로 그 행동의 차이다. 처음부터 성공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 묻고 대답한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이 나의 진정한 희망이고 꿈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묻고 대답해야 내공이 단단한 곳으로 거듭날 수 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은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바람직한 윤리관은 물론이고 고객 제1주의와 끝없는 호기심, 자기개발 능력, 엄격한 규율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겸비한 사람을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른다. 5년만 노력해보라. 프로가 되고 싶은가? 더도 덜도 말고 5년만 계속해보라.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나이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변한다. 따라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언젠가 찾아온다. 이것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아무리 안되더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다가도 잘되고 다시 슬럼프가 와도 계속해서 지속하면 잘되고 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게 됩니다. 더 생각한다. 남보다 2배 생각하는 사람은 10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3배를 생각하는 사람은 100배의 돈을 벌 수 있다.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법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 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3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제가 인트로에 소개한 글인데요. 자신을 바꾸는데 그리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달리 쓰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글도 너무나 인상 깊어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이 책에서 나온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법도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자신을 바꿔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배분, 인생 설계란 결국 무엇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즉 시간 배분에 달려있다. 기회는 얼마 없다. 동기부여란 결국 어떠한 일을 앞으로 몇 번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앞으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처하는 방식도 보다 정교해진다. 동기부여하기 좋은 것이 자신이 죽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나의 남은 삶은 얼마일까? 당장 1년 후에 죽는다면 나는 남은 1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생활의 간소화 내가 사소한 일에도 규칙을 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생활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간소화하면 사소한 일도 기억하기 쉽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일일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티켓을 어디에 둘지, 수첩을 어디에 보관할지 등등 소소한 일들을 두서없이 처리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스케줄을 짠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평소에 생각해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개인적인 일과 비즈니스 둘 모두의 스케줄을 짜둘 필요가 있다. 나의 경우에는 여름휴가뿐 아니라 이발할 시간, 오프로드 바이크를 탈 시간을 위해서도 스케줄을 짠다. 이런 식으로 모든 행동의 스케줄을 짜보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잘 알게 되어 시간을 더욱 소중히 써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가끔은 먼 길로 돌아간다. 조금 먼 길이 오히려 지름길일 때가 있다. 먼 길 위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주위를 둘러볼 수 있을 때도 있다. 먼 길을 택해도 가끔은 시간이 남는다. 결국에는 같은 곳 혹은 더 좋은 곳에 다다르게 된다. 자기 인생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은 최악이다. 부모가 기대하는 효자로 사는 인생, 선생님이 좋아하는 모범생으로 사는 인생, 상사가 바라는 이상적인 부하로 사는 인생 등이 그 예다. 그래서 즐겁다면 당장은 좋겠지만 결국 문제가 생긴다. 언젠가 그런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진술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서 주입된 꿈을 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지를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고민하라. 모두가 고민 중이다. 인생이 무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답은 없다. 허나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 일찌감치 모른다고 인정하면 이기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하면 앞서가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남에게 조언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난다. 차라리 넘어져라. 인생은 스키와 비슷하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예를 쓰기보다 차라리 넘어져 버리는 것이 낫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틸수록 계속 엉거주춤할 수밖에 없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를 가질 수 없다. 저도 실패를 정말 두려워했었는데요. 실패를 하면 남들이 저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패가 성공의 일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번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 성공하게 되면 그 20번의 실패는 성공하기 위한 좋은 경험 즉 시도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성공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괜찮은 인생이었다. 하고 말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두자. 그러면 인생이 단순해지고 고민 없이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있다. 오늘이 인생의 첫날 오늘 내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해보자. 오늘의 자신은 내일의 근원이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진다. 솔직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항상 첫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당장 행복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는 없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심한 날부터 승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모르는 것을 정의한다. 세상을 둘러보면 모르는 것들 뿐이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한 후 알고 싶은 것들을 정의해보자.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된다. 자만심. 학교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 의외로 사회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자만심 때문에 매일의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참 이 글을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제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착하게 빠져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꾸준한 노력의 결과는 아무래도 복리로 쌓이는 것 같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눈치, 남이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혹시 나를 비웃는 게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만두라. 신경 써봤자 달라질 것은 없다. 생각보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너무 고상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돈을 벌 기회는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지금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루기,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당장 행동해야 한다. 잠시 후로 미루면 이미 늦은 것이다. 지금 즐거운 일이 나이가 든 후에도 즐거울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너무나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의 최종 꿈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허리가 안 좋아져서 이게 과연 비행기를 오래 탈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이게 체력이 뒷받침이 안 돼서 꿈을 못 이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무론의 창업자인 다테이시 가즈만은 인간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연구해 보라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공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해 혁신적인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러나와 하지만 그러나 하지만과 같은 말투는 경영 개선에 있어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많이 쓰면 좋다고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가정환경도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꼭 성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제 영상의 댓글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요. 제가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한테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거든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자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바라보기 여러 제약들과 현실적 문제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나의 유일한 도구는 왜다. 똑같은 상품을 파는 영업사원들 중 일부는 높은 실적을 올리는 반면 나머지는 그렇게 못하는 것은 왜일까? 도쿄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오사카에서는 거의 팔리지 않는 것은 왜일까? 왜? 라는 질문에 익숙해져야 답을 얻을 수 있다. 답이 없는 곳에 기회가 있다. 명확한 답이 없을 때가 기회다. 전문가에게 물어도 흡족한 답을 얻지 못할 때에는 상식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답은 스스로 찾는다. 남이 가르쳐주는 답은 좁은 범위의 답일 때가 많다. 하나의 열쇠는 오직 하나의 자물쇠를 열 수 있다. 그러므로 답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고력을 키우면 어떠한 문제가 주어져도 차분히 마주하며 답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의 해답이 자신의 해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답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메모하는 방법 나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 커다란 종이에 메모하는 버릇이 있다. 항상 종이의 왼쪽 아래에서부터 써나간다. 왼쪽 눈을 주로 사용하게 되므로 오른쪽 뇌를 자극할 수 있다. 또 오른쪽 윗부분은 항상 하얀 공간으로 남겨둔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뭔가가 갑자기 떠오를 때가 많다. 그래서 이 책도 여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짧은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도 이렇게 여백을 두고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능력이란 정말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요긴한 지식을 신속히 찾아내 그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내용도 현재를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범람하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지식을 찾아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논리는 강하다.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대화가 가능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가설 수립과 검증의 단계를 거쳐 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은 어학능력 이전의 문제다. 새로운 사고외로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사람과 사물, 자연을 관찰해 본다. 그렇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새롭게 구상한다. 이러한 사고회로를 만드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 뭐든지 아는 사람.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아는 한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은 모두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다. 질문에서 시작하라. 복잡하게 얽힌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할 때에는 질문을 던진다. 그래야 비로소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또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 문제점만 지적해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논리적인 판단력을 근거로 새로운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대책 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항상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의 역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며 이런저런 것 모두를 고쳐야 한다고 조언하는 컨설턴트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그 조언을 따를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조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설의 검증. 스스로 답을 찾으려면 논리적 토대 위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조사해야 한다. 유연한 생각. 현장의 소리를 정확히 들으려면 유연성이 필요하다. 나는 현장에서 질문할 내용의 70에서 80%를 사전에 결정해 두지만 누군가 흥미로운 말을 하거나 이것이 어쩌면 더욱 중요한 사항일지도 모른다라고 판단되면 즉각 질문을 바꾼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확실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지구력과 사고력.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설을 세우고 바로 결론을 내버리지만 진정한 승부는 다음 단계에서 결정된다. 문제 해결 능력이란 가설을 증명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지구력인 동시에 그것이 정확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때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 가능한 한 경쟁을 피하는 법을 생각해야 한다.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법이라 했다. 통찰은 창조의 원천. 통찰력은 창조적이며 직감적이고 때로는 현실을 뛰어넘는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계획을 세우게끔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속에는 번뜩이는 창조성과 의지가 담겨 있어 탁월한 경쟁력을 겸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기는 전략, 새로운 기업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이 덜한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투자할 때도 너무나 중요하죠. 경쟁이 적은 곳에서 사업하는 기업, 독점적 지위가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욕구를 읽어라. 고객의 욕구를 철저히 따르는 사업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회사, 고객, 경쟁자 중에서 고객이 제일 중요하다. 고객이 좋은 에어컨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좋은 에어컨이 아니라 쾌적한 실내 환경이다. 즉 에어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도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남이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에어컨처럼 성공한 경영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에어컨처럼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 놀라게 된다. 그들은 어떠한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정확한 예상을 하고 몸에 뛰어들어 마침내 성공한다.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이 위대한 경영자가 떠오르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보고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방향이 먼저다. 37년간 경영 컨설턴트로 일한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다. 리더는 방향을 정한 다음 속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경영에서 리더가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정하는 것. 바로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 미래의 측 미래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과거와 오늘의 연장 선상에 있다. 미래는 분명 어떠한 조짐을 보인다. 날렵한 촉.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일이기도 하다. 남들은 흘려듣는 우스갯소리도 자신의 촉수에 와 닿으면 그 속에 놓인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읽고 그것을 투자와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큰 수익을 내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지적 격차. 비즈니스에 대한 힌트는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또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즉 지적으로 부지런한가 나태한가의 차이가 수입의 크기를 좌우한다. 어떤 일이든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 지적 격차에 비즈니스의 성패가 달린 것이다. 아이디어의 검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계산과 실험으로 그 아이디어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야 한다. 그런데 아이디어 자체를 독창적이라고 여기는 풍조가 없지 않다.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검증에 의해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정답에 이르는 길. 답이 없는 세계에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정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리스크를 무릅쓰고 답이 없는 길 위를 걸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투자에서도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죠.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익을 얻으려면 불확실성을 짊어지고 리스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승리할 확률이 리스크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에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을 항상 저울질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 때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하느님. 한때 나이키의 사회이사로 일한 적이 있다. 나이키의 창업자 필라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간단하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면 된다. 마지막에는 결국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도 너무나 동감합니다.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해도 끝까지 도전을 하다 보면 언젠가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사고. 사업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학창시절의 성적 우수자들이 왜 일이 잘 되지 않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혼자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은 통쾌한 일이다. 성공을 믿는다. 아무리 멋진 사업계획을 세웠더라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강한 신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신념이 없으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늘 준비하라. 성공을 추구하지도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성공은 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행동도 없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으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그것이 자신에게 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국가는 없다. 최고의 이념과 최고의 조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보다 나은 이념, 보다 나은 조직만이 존재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시계추처럼 극과 극을 오고 가는 변화에 적응해야 개혁이 진행되는 것이다. 창조를 위한 파괴. 파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의 번영은 지난 날의 구체제를 철저히 부정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파괴한다면 재창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분명 새로운 지혜와 에너지가 솟아날 것이다. 아이를 보라. 아이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자기 생각을 우선해라. 하고 말하는 것이 위하는 길이다. 어른보다는 아이가 시대의 호흡에 민감하고 아이가 느끼는 세계가 옳기 때문이다. 네 가지 책임. 나는 아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국민으로서의 책임. 이 네 가지만큼은 명심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가르친다. 자 드디어 마지막 교사의 역할입니다. 학생이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돕는 것이 교사의 유일한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의문을 가졌을 때 스스로 답을 찾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 과정의 감동과 흥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설을 검증하며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오마에 게니치님이 지은 남문케답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인생에 그리고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남문케답의 문구를 인용한 게 있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이 예전에 꽤 유명했던 책이라서 제가 장바구니에도 담아놓은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책을 받아보고 이 짧은 문장들로 구성된 것을 보고 약간 당황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들이 너무나 좋고 생각할 것을 많이 제공해 줘서 책을 읽는 내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짧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책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으니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말 최근에는 정보 홍수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 흐르는데요. 그러한 정보들을 취사 선택해서 자신만의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짧은 문장들을 읽어보면서 스스로 그 주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문장들도 너무나 좋은 문장이 많으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